3호 원숭이가 뭡니까? 아 빡빡 전사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 아쉽 어우 쓰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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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셨고요 예 후회하게 해드리죠 쓰랄 자 토템골렘 때문에 연포하고 뭐 참은 나쁘지 않죠 가자 나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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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그가 최고다 나오지마 넘겨 넘겨 넘기고 토템골렘 내라 넘겨라 아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고사 오케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? 나쁘지 그러니까 뭐 좋다는 하나인데 인정 아 근데 이거가 오 번개아살 와우 와우 동차 배? 밴클리프 나왔으면 대박이네 너무 많은거 봐야지 파지지 거북이 거북이 쓸만합니다 예 생각보다 쓸만해요 이제는 토템골렘 나오면 때리고 연포하면 되니까 Switzerland 나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. 이거 해야지 하사 에이 자 두발 그렇지 자 이제 무쇠턱 거북이가 왔다갔다히면서 턱으로 막 찍을 겁니다 이게 턱으로 막 찍거든요 다 죽어 어? 난 이거 필요없는데? 와우 와우 귀여웠어 와우 아 근데 어라는 좀 아끼고 싶은데 아 어라가 이게 빠따를 한 번 막아주거든요? 아니요? 황금은 그냥 간지가 나죠 이렇게 턱이 움직이잖아요 번..뭐야 이거 번개 폭풍 번개 폭풍 흠 걱정 마십시오 해결 쓰고 왔습니다 흠 어어 좋아 가자 에테리얼 창조술사 없는거 빼고 어 으음 이제 하죠? 아잇 아잇 제일 때리지 말아야 될 걸 때렸네 되게 충격 오 피전골렘? 와우 예 딱 거기 생각하자 불의 세례를 받아라 또 데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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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아 6대? 젖됐다 오 제발 오 피자 아 잠깐만 발 5대M이 필요한데 드로우를 해서 신병화살을 뽑고 차원문이냐 들어오냐 신병화살이 두 장 있어 3코 신병화살 아 이거는 가드원문이 아니야 이거는 지금 믿자 내 덱을 믿자 내 덱을 믿으면 화살 뽑을 수 있어요 그렇지 너를 믿고 나를 믿고 나를 믿고 내 덱을 믿고 너를 믿고 나의 덱을 믿고 나의 덱을 믿고 조용한 소리를 믿고 나의 덱을 믿고 감사합니다.